제가 여기 한산두에서 살면서 연 6개월 정도 살면서 있었던 곳인데 이쪽으로 장작지죠 밑에가 여기가 장작지 방파제 이렇게 살짝 오면은 이쯤에서 오르막길에 올라가다 보면은 계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내려갈거에요 길은 참 잘 되어있는데 조금 나중에 올라갈 때가 좀 저 계단이 힘들어서 그러지 길은 참 잘 나아져 있어요 길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여기 국물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치는 거 괜찮고 제발 75위 유엘대에 1000번 그리고 0.2호 합사에 0.8호 소크리드에 와 뜨거워 1g 자 바로 해보시죠 해볼게요 저도 궁금하네 와 너무 춥다 어 힘 좀 쓰는데 어 이거는 킵 되겠다 킵 사이즈 한 마리 올라왔어요 와 크다 크다 에? 크다 깔치다 뭐고 와 뭐 왜 지금 깔치가 나와 깔치가 나오는데 풀치지 풀치 지금 뭔데 이게 나오지 형이 능력자네요 뭔데 지금 이게 나오죠 와 색깔 빤딱빤딱한다 빤딱빤딱 어 이거 한 마리 진짜 얻어 걸린거에요 얻어 걸린거 얻어 걸린거 나도 풀치 한 마리 잡을 수 있으려나 아 넣자마자 바로바로 입질로 오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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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안습이다 안습 안습 아 어 요것도 킥 되겠다 요것도 킥 되겠어요 어 역시 하간도 볼락은 잘 나오는데 사이즈가 참 어 좀 그러네 콜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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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기인데 발앞에서 오네 너무 작 아 눈이 있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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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다다다 아니네 콜라기이네 콜라기이네 어 사이즈 좋은데 전개인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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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없으면 전개인가봐 아닌데 뭐 뭐야 이거 아 여기 야 이게 왜 나와 아 아니 이 희귀가 왜 나오지 아니 이 희귀가 왜 나오지 왔다 갔다 왔다 오 왔어 왔어 오 네 수평 고맙습니다 어 왔어 왔어 야 작패 재밌어 할래 어 뭐가 이거 뭐지 처음부터 힘을 안쓰고 역시 홀라 콜라기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네요 어 어이 잡은데 애들이 괜찮다고 잡은데 애지마 진짜 애매하게 둘래? 왜 이게 조금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거지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거지 이게 왜 밑에서 올라오죠? 어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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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오늘 정경이 피해갈 줄 알았는데 아 정경이네 아 나는 그래 정경이 오늘 피해갈 줄 알았네 못 피해가네 또 깔치다 또 깔치가 올라왔는데 또 깔치가 왔어요 깔치가 풀치가 아 아 또 올라왔어요 아 또 깔치가 풀치가 아 아 아 아 아 철수 하실 때지 갔어요? 네 저 낙지 잡으러 가요 어때 트랙 생님 저 낙지 잡으러 갑니다 만조의 낙지 잡기